안녕하세요 한빛티비 한빛입니다 오늘은 유부초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유부초밥이구요 되게 예쁘게 잘 썼죠 맛있는 유부상이 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네 유부초밥 음 맛있어 너무 맛있네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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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긴 것이죠 음 맛있어요 두부를 기름에 튀긴 게 유부입니다 맛있네요 그래서 물기 제거한 다음에 야채 해조류 종류와 섞고 찬말로 대두유나 식물류 등의 110도에서 120도 정도의 온도에 살짝 튀긴 거라고 하네요 100g당 146칼로리에요 음 맛있네요 음 맛있어요 으 으 라면 하나 또 끓이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라면 쪼갖고요 오 이거 한 벗고 라면이랑 유부초 잘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끓어가 봤어요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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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여름이나 더운데 이열치열이네요 여러분 의식 사이셨어요? 저는 오늘 유튜브 월급 들어왔지요 신나 신나 그럼, 같이 먹겠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. 20분 2분 1분 5분으로 끊어야 겠네요 여기까지 함비티비 였구요 비비초가 남는건 다 먹을텐데요 맛있게 잘 먹었네요 여기까지 함비티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